에오스탑 101층 표지판 탈출 지구방위본부 아 이거 이거 어렸을 때 추억이죠? 장우스탄에 부탁을 막아다 지구방위본부 김박사에게 편지를 갖다주고 에오스탑 1층에 갇히죠 지구방위본부를 탈출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아시죠 최종 보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시간 제한을 선택하세요 어 저는 1시간을 하도록 할게요 4시에 가야 되니까 1시간 안에 한번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 점프력 조정되고 포션 사용 쿨타임이 있고 사망하면 현재 단계의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1층부터 100층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작과는 달리 도중에 게임을 종료돼도 현재 단계가 저장됩니다 알 수 없는 버그로 잘못된 일치에 가게 되었을 경우 알키를 눌러 리셋할 수 있으며 까지만 읽었네요 자 어디 한번 가봅시다 점프 으아악 대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이거 잡고 가야겠죠 노란 레고 블럭을 획득하였습니다 어 중간으로 가야겠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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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초마을이야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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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문어가 뭘 발사해 으차 와 빨리 넘어왔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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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죽을뻔했어 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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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맞으면 날아가네 와 깜짝이야 인내의 숲 3D야 그거는 으아악 으아악 말시키지마 으아악 아 다왔는데 아 다왔는데 다시 집중해서 저기까지 갈게요 어 죽었다 아 아 아 대충 뭐하리라 이 아 으아악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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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긴 뭐야 떨어진다 야 뭐야 이걸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떨어진다 아니 이게 뭐야 어 뭐야 아 뭐 어디가 어디가 뭐야 이게 뭘까 어떻게 오 많이 왔어 아이야 와 야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이제 아 되네 오 됐다 9층 이제 여기서부터 41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와 태초마을은 넘어갔어 아 시간제한하지 말걸 씹으래 오 아 41층까지는 이거구나 프리패스구나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다면 라츠를 사냥해 통행증 15개를 모아야 됩니다 야 오 포탈 열렸네 개꿀 그린벌룬 알맞은 상자를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상자 배열은 아주 유명하죠 이상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아 이거 3 아니네 133 2 2 1 3 3 3 3 3 3 3 3 이걸 고인물이 이걸 고인물이 2 1 뭐야 씹 3 4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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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6 5 6 5 6 5 6 6 6 6 7 10 10 아 떨어진다 이러면 안 돼 아 점프대야 아 아래로 가야 돼 자꾸 떨어지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죽었어 여긴 뭐야 마을기 안주는 소라니 안 돼 너무 아깝다고 뭐야 아 우와 뭐야 이건 또 아 아 2분 아 80층인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와 진짜 다 왔는데 와 진짜 다 왔는데 와 진짜 다 왔는데 코앞인데 다 왔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아 모두가 5 대초마을이야!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! 오 까멜깡! 어때 토게피? 너도 기분 좋지? 여기에 그 유명한 오박사님 연구소가 있다니 우와! 드디어 오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신난다! 알바 갔다와서 다시 한다 그때는 시간 제한 없는 걸로 해야지 시부레 아 아 괜히 1시간 했어 90분 했으면 깼는데 90분 했으면 깼다고 아 알바 갔다와서 다시 조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렛츠 고 I'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'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'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't stop me I I 감사합니다.